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옥이다! 신검이 뭐해? 우리 에너지의 금연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미래?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 다른 주연대로 간다 주를 봐야 해!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 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 심상치가 안 돼요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?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만도록 하지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머리를 나눠서 간다 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